왜 이렇게 끝에서 입이 입걸이가 이렇게 올라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? 저요? 저를 관찰하셨어요? 남자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도 그렇게 약간 무죄요? 저같아요 저같아요 아니에요 남자가 이렇게 쳐다보는데도 그 시선을 모르죠? 모르죠 남자가 아니에요 뭐예요? 여자예요? 그냥 재밌는 선배님 그냥 재밌는 사람 내가 남자한테 확인 시켜줘요? 뭘 확인 시켜줘요? 어떻게 확인 시켜주냐고요? 내가 2등이 올라가서 되게 멀리 뛰면 남자잖아 아니 그렇죠 여기 뛰어 여자 누구 가야 돼요? 안 돼요 올라가지 마 나 올라갈래요 내가 진짜 아유 하지마 아유